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4 조선의 사회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 후기에 양반의 숫자가 급증하고 상민이 급감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주고 상민들이 양반이 되는데 납속책, 공명첩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비의 숫자도 줄어드는데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켜줬어요 순조때 그리고 중인계층인 서울의 통총운동 성공하고 중인들의 소총운동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약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선은 크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4개의 신문이 있었는데 이 양반부터 상민까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양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천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처음에는 문반과 무반 즉 관직을 의미했었는데 점점점 이 지배층을 나타내는 가문, 지배층을 나타내는 신분으로 의미가 변해갔고요 그 다음에 중인들은 향리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역관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양반의 첩의 자식들인 서울 이런 계층이 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민은 농업, 상업,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좀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량 역천이 뭐냐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은 되게 힘들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군함에서 노를 젓는,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무지하게 힘들고요 소금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봉화대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 되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량 역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많이 천대를 받았어요 상민 중에서도 많이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천민은 대부분 다 노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백정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렇게 내신 분이 조선 정기 때는 양반의 수가 되게 적었어요 그리고 상민이 제일 많고 천민 이 정도의 구성으로 분포가 되다가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양반의 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상민들이 돈을 주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납속책이나 공명첩 얘네들이 돈 주고 상민들이 양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상민들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양반이 됐죠?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이양법에 의해서 분홍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무역의 규모도 커지면서 거상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자본을 갖춘 거상 양반과 분홍들이 양반의 신분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럼 군포를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양반 수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국가에서 재정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민의 수를 순조 때 공로비를 6만6천여 명을 해방을 시켜버려요 상민으로 만들어도 그래도 상민의 수는 줍니다 그래가지고 양반이 조선 초기에는 한 2% 정도를 차지했는데 나중에 양반의 수가 70% 이상 80, 90%까지 보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양반의 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럼 이 양반들도 이렇게 수가 늘어나니까 양반들 사이에서도 분화가 되는데 권반, 향반, 잔반이라고 권반은 그야말로 권력이 있는 중앙에 있는 권력이 있는 양반을 권반이라고 그러고 향반은 그냥 지방에 있는 양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반이고 잔반은 몰락한 양반을 잔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또 나누어요 양반끼리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본서에서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148페이지 조선 정기의 신분제도 이거 보시면 중요하지 않나요 오늘 핵심 주제 34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제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으세요 일단 양반은 처음에는 관직 개념이었다가 나중에 신분, 지배층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변해 갔고요 중인은 향리라던가 이런 기술직들 그리고 첩의 자식인 서얼 서얼이 중요해요 서얼 서얼도 중인 신분에 속했다 근데 서얼은 어떤 차별을 받았냐면 문과에는 제일 중요한 문과에는 과거 중에서 문과가 제일 중요한데 문과에는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민들 상민들이 각종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계층이었죠 그니까 이 상민들의 수가 줄면서 조선의 재정이 거의 파탄이 나기 시작한 거에요 그 다음에 천민들은 대부분 다 노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례원 하나 알아듣어 이게 아주 예전에 심화에서 출제가 한번 됐었는데 장례원은 노비가 마치 재산처럼 취급됐으니까 장례원이란 관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고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장례원 기억나면 좋은 거고 기억 안 나도 그만이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양반의 수가 대폭 증가했죠 그 이유는 여기 상민의 대부분이 다 양반 계층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민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상민 쪽으로 많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천민도 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상민은 대폭 감소해서 양반이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도 신분 상승 운동을 하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그나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 이따가 뒤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양반의 수가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이제 외란 이후에 이제 전쟁한 다음에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돈만 주면 양반 시켜줄게 해가지고 돈을 걷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민들도 양반이 되면 군포를 면제를 받고 수탈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분홍이나 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제 조선 후기부터 신분 상승을 적극적으로 도모를 해서 양방에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가 성립하면서 이제 상민이 대폭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납속책이나 공명처 모두 그냥 형식적인 관직을 부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납속책 같은 경우에는 요게 세금을 납부하다 할 때 납자죠 그 다음에 속은 요게 곡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많이 그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정 금액을 바치면은 형식상 관직을 부여받아서 양반이 됐고 그 다음에 공명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비어있는 종이 즉 요 형식적인 관직이 적혀있는 누구누구를 무슨 벗을 자리에 임명합니다 해놓고 여기 이름이 비어있어 그래서 돈 주고 여기다 자기 이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관직을 부여하는 공명처부로 양반의 수가 증가했고 또 양반들 중에서 몰락하는 양반들 있죠 그런 족보를 사거나 아니면 위조를 해서 양반 수들이 이렇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149페이지 그래서 양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반도 그냥 양반도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소수의 양반 권반이 되고요 지방향촌에서 이제 행세할 정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하면 향반 몰락한 양반은 잔반으로 서로 양반들끼리도 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민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랬죠 그리고 농민층도 분화가 되잖아요 이양법 때문에 농민층에 부농이 생기고 그렇죠? 이런 부농들이 아까 이제 공명첩이나 납속책을 써가지고 양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 중에서 이양법 때문에 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도 많았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농민들 다수가 소장농으로 전락하거나 농촌을 떠나 도시와 광산의 임금노동자가 됩니다 광작이 가능하게 되면서 소장농도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노동자도 많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천민들이 감소를 하는데 상민층이 주니까 이제 상민층을 늘리기 위해서 노비종모법과 공노비 해방을 하는데 노비종모법은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공노비 해방이 이 중에 이거 별표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순조 때 노비를 6만 6천 명이나 해방시켜요 왜냐하면 이 노비를 더 이상 국가에서 데리고 있어봤자 데리고 있어도 거기에 드는 비용보다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조선 후기 때는 지금 밖에 어때? 밖에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어? 지금 막 이제 상업과 이왕법 때문에 도시도 발달하고 상업 때문에 막 5만 가지 수공업들이 다 발달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 공노비를 데리고 뭔가 만들어봤자 공노비한테 들어가는 비용보다 거기서 뽑아내는 생산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순조 때 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키면서 이제 이 노비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비종모법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래 일천 측천이었어 일천 즉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양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민이 있어요 양인과 천민이 있을 때 둘이 결혼하죠 둘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한쪽이 천민이면 그냥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 즉천 한 명이 천민이면 그냥 천민이다 이거였는데 양인의 수가 너무 줄어드니까 상민층이 너무 줄어드니까 영조 때 어머니 쪽만 양인이면 양인이면 아버지가 노비더라도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제도가 노비종모법이었습니다 요거 노비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더 중요했어요 여자가 노비는 왜 이게 동물하고 비유하는 것도 좀 그런데 그 아무튼 동물들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거든요 노비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여자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참고로 알았어요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요거 그냥 참고 공노비 해방을 했다 요거 요거 조선후기 순조때에도 요거 다 알아줘요 순조때 노비를 66,000원 순조는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인의 신분상승운동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2번 중인의 신분상승운동 보시면요 자 여기 중인들이 과거에 급제에도 제약이 있었어요 이 출신이 중인이면은 일단 청요직 요직 중요한 자리죠 이 청요직이 어디냐면은 3사 있죠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에 3사에 진출을 못했어 요 왜 여기가 이 3사 자리가 청요직이냐면 인근 근처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위 간직에 가려면 요 청요직을 거쳐야 돼요 거의 필수적으로 근데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들이 요 서울들이 통청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요 통청운동은 우리도 청요직에 나갈 수 있게 해줘 라는 게 통청운동입니다 그래서 자 통청운동을 통해서 서울들이 3사에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 그랬죠 서울은 근데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서울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같은 서울들을 등용을 했죠 이렇게 해서 서울들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통청운동은 나와요 통청 서울의 통청운동 알아두세요 그나마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요거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중인들은 이제 봐봐요 서울의 신분상승운동으로는 자극을 받아가지고 소청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철종대 밑줄 기술직 중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청요직 통청을 요구했는데 요거는 실패합니다 요기술직 중인들이 벌인 소청운동은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문학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핵심 37에서 요게 다시 나올 거지만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위학문학이라 그래서 한문학이야 한문학 그래서 문예모임인 시사를 조직해서 시사도 잘 나와요 요거 시사를 조직해서 중인 이하의 계층이 주도한 한문학인 위학문학에 활동을 하였다 요건 37에서 다시 나올 거니까 볼 거예요 그때 가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역관들 주인들이 역관들이 중인들이었거든요 이런 역관들이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중인들에 대한 내용은 서울의 통청운동 이 성공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술직 중인들은 소청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해서 위학문화활동을 전개했다 요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자 가족제도의 변화 요거는 조선정기에는 고려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 상속도 골고루 나눠갖고 자식들이 재사도 딸도 지내면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재사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도 높아서 여자도 족보에 기록이 되고 여성이 재혼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리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성리학의 성리학이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귀중한 거는 다 귀중한 거는 이제 남기고 비천한 거 지저분한 거는 다 버리자는 게 사실 성리학이 어떻게 보면 큰 사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은 이 종기한 것과 비천한 거를 자꾸 나눠요 얘네들이 근데 쓸데없는 것까지 나눈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또 이 성리학에서 보기에는 남자는 종기한데 여자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중에서도 장남이 제일 종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산상속도 장자가 우선해서 받고 제사도 장자가 상속을 받으니까 장자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족보에 남자만 기록이 되고 여성의 재가도 불가했습니다 그냥 그냥 알아주세요 그냥 아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남자 특히 장남에게 다 몰빵하는 사회가 됐구나 그냥 요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번 향촌사회의 모습에서 이제 향약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향약이 뭐냐면 향촌의 약속이면서 약속이 곧 규율이죠 그러니까 어떤 규율이냐면 유교적인 약속과 유교적인 규율이에요 그러면 이 유교적인 약속과 규율이 뭘 의미하냐면 그 향촌 그 마을을 유교적인 이상이 잘 실현되도록 향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규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유교적 이상이란게 뭐냐면 좋은겁니다 좋은거 뭐 덕업상권 좋은일은 서로 권한다 환난상율 어려운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뭐 이런것들 있죠 이런 좋은것들을 잘 실현되도록 향촌을 이끌어가는 규율인데 그럼 이 규율이 돌아가게끔 누가 나서야 돼 유교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겠죠 그럼 유교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부하는 양반들이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유교를 공부한 양반들이 유교적인 사상을 보급하면서 이 향촌에다가 향촌을 지배하게 됩니다 향약에 의해서 지배하게 돼 지배하는 수단이 되는거죠 향약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향촌에 있는 양반들의 명단이 향안이에요 향안이에요 그래서 이 향안에 있는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향약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배를 하는거죠 그리고 이 향안에 있는 양반들이 향회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총회를 가졌습니다 향안과 향회 요게 있어요 자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 이 향약은 그냥 양반들의 규율이고 관습이고 별거 아닌거 같죠 근데 이게 법보다 더 무서워 법보다 왜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수령이죠 나라에서 파견한 수령이란 말이에요 사또들 근데 향초는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양반들이죠 양반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어 그럼 얼핏 보기에는 이것보다 이 법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령들은 언젠가 가죠 얘네들은 기한이 있단 말이야 양반들은 평생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이거 마치 뭐랑 갔냐면 이거에요 여기 군대라고 쳐봐 군대 군대에서 수령은 그냥 장교야 저녁 되면 퇴근해 근데 양반들은 계속 붙어있죠 내무반 이 규율이 내무반 규율이야 군대에 군법이 있습니다마는 사병들을 정말 괴롭히는 건 내무반 규율 때문에 힘들거든요 고참들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향약은 마치 내무반 규율과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훨씬 어떻게 상민들을 훨씬 더 괴롭혀서 양민들을 엄청 괴롭힌 게 바로 이 향약입니다 양반들의 이런 지배수단으로 전락을 해서 그래서 이런 향약 향약에 있는 양반들도 있고 우리 앞에서 유향소 배웠죠 유향소 유향소가 수령을 보자고 향리를 견제하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서원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요거는 양반들이 여기서 유학 교육도 하면서 서년들의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이런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자치가 이루어졌다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좋게 얘기하면 자치가 이루어지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양반들이 요기를 다 지배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지배하면서 굉장히 상민들을 수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서로 견제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향약 유향소 서원은 다 똑같은 양반놈들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 양안에 양반들이 다 올라가 있죠 거기 있는 애들이 유향소의 우두머리인 좌수와 별감자리도 맞는 거고 서원에서 교육도 하고 다 지들끼리 다 하는 그런 한통속이에요 여기 다들 양반들의 요게 자 그래서 이 서원도 나중에 대원군 때 정리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용이 시험에 출제 빈도 높지도 않은데 그냥 이건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참고로 보는 거예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 근데 이건 알아야 돼 향약은 조강중 때 시작되고 이황의 예안향약과 이의 해주향약이 유명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운영과 역할은 좋게 얘기해서 향약은 서원 유향소와 더불어서 조선사회의 자취를 실현하죠 그리고 향촌의 유교적 풍속을 교화했다 정말 정말 좋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자 구성원은 향약의 회장인 약정 부회장인 부약정 직월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들었으면 됐어 그냥 약정 부약정 들어도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뭐였어 이거랑 헷갈릴만 한 거 유향소 유향소에는 좌수와 별감이 있었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향약의 이건 우리 기축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봤잖아요 근데 향약은 이거랑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약정 부약정 이거는 향약인데 유향소는 좌수와 별감 이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사족들 사족들이 양반이에요 지방의 양반들 주요 직임을 맡아서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게 유교적인 내용을 계속 전파를 해야 되니까 이 지방 사족들의 명단을 향안 명단이 향안이라고 그랬죠 향안에 있는 사족들을 이 사족들이 모이는 총회를 향회라고 했어요 근데 패단을 봐봐요 지방 지반이 아니라 지방이죠 지방 양반이 주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향촌 질서의 변화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존에 이 향촌을 지배하던 양반을 옛날 양반이라 그래서 구향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양법이 출몰한 이후에 분웅들도 많이 생기고 양반의 수가 증가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새로 양반이 된 층을 우리가 신향이라 그럽니다 신향 신향 얘네들이 또 싸우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향약을 차지하려고 이 신향들이 향안에 자기 이름을 올려가지고 향약을 차지하려고 옛날 양반들과 싸우는데 그거를 향전이라고 그래요 참고로만 알아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출제빈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수령 있죠 수령 수령이 사실은 그전에는 요 향약에 있는 양반들 한테 좀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수령의 지위가 높아져요 얘네 둘이 싸우니까 왜 얘네 둘이 싸우면 수령이 요거를 중재해 주거나 그걸 판단하는 역할을 해주니까 수령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출제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수령과 향리의 세력이 강해지고 향회는 요거는 조세를 부과할 때 물어보는 부세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우리 포인트 보자고요 자 1번 조선의 상민들이 부농이 생기고 이제 뭐 거상들이 생기면서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돈으로 신분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납속책 공명책 공명첩 등을 사서 양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양반은 급증하고 따라서 세금이 줄어드니까 국가의 재정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노비들을 더 이상 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 노비들이 생산성도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순조때 6만 6천명을 해방시켜 버리죠 그리고 중인계층인 서얼은 통청운동을 통해서 청유직 진출에 성공을 하고 중인들의 소청운동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인들은 위항문학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향촌을 규율하는 약속인 향약 향향에서 우리가 이 향약 내에서도 구향과 신향이 싸우는 향전 서로 싸우는 향전이 있었죠 향전을 통해서 수령의 지위가 올라갔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우리 핵심 주제 33과 같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